스가리의 6장 스가리의 6장 스가리의 6장 스가리의 6장 스가리의 6장 다리왕이 다스린 지 4년 9제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긴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망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들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업에 사람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여호와께서 스가라에게 말씀하셨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스가리아 8장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원을 매우 사랑한다 시원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원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오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오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쪽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서쪽 지방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망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그곳에 있던 예언자들의 입으로 내가 말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날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품석수를 받지 못했다 적들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를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저주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오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남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 화를 돋웠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마음먹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남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남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남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하는 금식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남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에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열 명이 와서 한 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스가리아 9장 순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아두었다 주께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불러 삼키실 것이다 아스클론이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고 가사도 몹시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에서 왕이 끊길 것이요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스톳의 헌혈인들이 살 것이며 내가 블레스의 사람들이 교만을 꺾을 것이다 내가 블레스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빨 사이에 낀 엮여온 것을 없앨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고하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경선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천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 용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게 두 배로 돌려줄 것이라고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 아들들을 치게 하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쓸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앞으로 나가실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쳐부수고 무림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밟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술을 마신 듯이 적의 피에 취해 즐거이 부른다 그들은 피로 가득 찬 그릇 같고 피에 젖은 재단 모서리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여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스가녀 10장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활을 내며 내가 순명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새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락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날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므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10편 119편 1절부터 32절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윤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복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죽게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윤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는 나그네이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법을 이토록 바라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저주받은 교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꼬지지셨습니다 조롱과 경례를 내게서 없애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통치자들이 앉아서 나를 욕해도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여 내가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내 영혼이 진흙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되살리소서 내가 내 길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교훈의 길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무거워 녹아내립니다 주의 약속대로 내게 힘을 덧어주소서 거짓된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허락하소서 내가 진의의 길을 선택했고 내 마음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어? 여고하여 내가 주의 교훈을 꼭 붙잡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